거의 다 풀려가는 이런 웨이브라든지 이런 헤어스타일이 다시 그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처럼 정말 탱글탱글 볼륨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신 분들이 이거 진짜 물건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관리하려고 했는데 두 번 쓰게 되고 세 번 쓰게 되고 정말 샵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트리트먼트 하는 데 저희가 직접 임상 보여드립니다. 정말로 실제로 세영씨 머릿결처럼 끝에 막 갈라진 이런 부분이 커트하시고 스타일링하셔야 돼요. 스타일링 안 나오실 거예요 하시는 이런 머리끝이 이렇게 싹 이거 자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썼더니 이렇게 매끈하게 지금 됐다는 임상이고요. 너무 신기하죠. 또 하나 머릿결이 툭툭툭툭 끊어집니다. 염색 많이 하면 이게 나이태처럼 다 벗겨져서 그래요. 표면이 한 올 한 올을 코팅하듯이 샥 이렇게 씌운 것처럼 모발 손상 큐티클에도 도움을 드리는 이게 바로 차홍 헤어캡이에요. 그러니까 두피부터 모발까지 토탈 관리인데 한 번만 써도 모발에 수분 채워드리죠. 윤기드리죠. 탄력들이죠. 볼륨들이죠. 엉킴 방지해드리죠. 두피 보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 보습, 두피 각질, 뿌리 볼륨까지 두피에 관여하는 앰플도 원장님이 다 쏙쏙 넣어주셨고요. 꾸준히 쓰시면 모발 손상 큐티클의 모발 끝 갈라짐 염색 색상 지속의 도움, 4시간 컬 유지의 도움까지 그리고 피부 예민하신 분들 저작 테스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하나 없이 정말로 건강한 성분으로 원장님의 노하우로 다 안쪽에 넣어주신 앰플이 무려 샵 대비해서도 5배 이상 아주 그득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관리하셔도 다르죠. 맞습니다. 그 좋고 많은 양의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따뜻한 온열감, 스팀케어의 원리를 집에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차홍 아르더샵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장소만 집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오늘 무려 33회 관리분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안 하면 요청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봄 시즌이라 샵에서도 헤어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으시죠. 포모하시기 전에, 염색하시기 전에 트리트먼트, 영양관리, 매니큐어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저희가 이제 물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샵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정말 세미로 20분, 30분, 40분 정도 여유 있을 때 연예인들이 관리하는 바루그 헤어팩 한 팩이 15,000원인데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15번까지예요. 그러면 한 번 관리하는데 15,000원짜리 팩이 15개면 벌써 가격 지나가죠. 그러니까요. 근데 방송에서만 지금 더 받아보실 수 있는 개수 한번 세워보세요. 16부터 25장 더 쭉 갑니다. 25장 더 갈게요. 30장까지. 저희 정말 런칭 때 이렇게 드려도 큰 사랑 주셨었죠. 매진했었죠. 근데 방송에서 31, 32, 33까지 웬일이에요. 3장 더해서 무려 33팩 최다의 헤어팩을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방송 처음에 보여드릴 때도 저렇게 드리지 않았거든요. 팩이 하나에 15,000원인데 이게 이제 3개가 더해지면 3일 관리 분량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거예요. 최다 분량 드리고 거기에 최초로 이렇게 멋지게 되실 수 있는 클러치까지